이번9년을 뼈 novison 뼈 아데 플로리스트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의 실효률도 못하면서도 어려운 맛은 꿈도 꾸지 말아라 오늘 좀 냉정하네요.. 그쵸? 꿈도 꾸지 마라 얄미워 뭘 좀 그렇게 얄미게 했어요 쉬운 일도 못하면서 읽어드릴게요 쉬운 일도 못하면서 어려운 일 잘하려고 하지 말자 꿈을 이루고 싶다면 작은 계획부터 매일같이 지키자 성공에 이르는 비밀은 없다 상식만 있을 뿐이다 이제 제가 몇 개 예를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하던 간에 여러분이 대부분의 사업이 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예를 들면 기술이 좋아야 되는 사업이 있는데 식당은 기술이랑 상관없잖아요 요리 방법을 기술이라고 하면 하는데 그건 좀 다른 얘기죠 근데 똑같이 공통적인 건 있습니다 마케팅을 못하면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해도 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못해서 다 망하고요 요즘에 SNS가 발달해 있으니까 누구나 진입장벽이 낮게 마케팅을 시작할 수가 있죠 근데 저희가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페이스북에 우리 채널이 100만 있고 언제든지 올릴 수 있는 채널이 40만 있고 부탁하면 올려주는 채널이 30만 있어서 170만 정도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중복 구독자 쳐도 100만 원 넘어요 유튜브만 해도 48만 정도 되겠고 50만 정도 되겠겠네 이거 올라갈 때쯤 되면은 아무튼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게 누구나 어떤 기업이든 개인이든 이런 플랫폼을 갖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되게 큰 일입니다 여러분 플랫폼을 갖는다는 거는 그러면은 이제 쉬운 일부터 해야겠잖아요 항상 쉬운 일은 여러분 글을 쓰는 겁니다 글을 글을 쓰는 거예요 왜? 유튜버도 글을 쓰는 겁니다 하시려면 왜? 여러분이 콘티가 없는 상황에서 유튜브를 잘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말을 잘 못해도 글을 보고 읽고 편집하고 글을 보고 읽고 편집하고 심지어 어떤 내가 어떤 영상도 봤냐면요 어떤 분이 실제로 피아노를 잘 치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피아노를 쳤냐면은 그분이 편집을 진짜 기가 막히게 했어 띵 띵 띵 띵 띵 띵 띵 를 누르는 거를 도레인 파스콜에서 다 누러놓고 그거를 다 편집으로 해서 노래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외국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래서 몇 백만 뷰인가 몇 십만 뷰가 많이 나왔어요 그게 내가 봐도 되게 리마커브를 했어요 우연치 않게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보는 게 악기 영상들을 많이 봐서 제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제가 최근에 그 몇 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배구가 너무 재밌는 영상이 많더라고요 배구가 특이하게 제가 딱히 배구를 엄청 좋아하진 않거든요 배구보니까 배구가 많이 뛰고 그 다음에 악기를 많이 누르니까 악기가 많이 뛰고 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케팅 달려면 누르니까 마케팅이 많이 뜨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게 많이 뜨는데 악기를 보면 이제 신기한 거 진짜 많이 나와요 진짜 외국 분들도 나오고 사실 이제 돌아가서 똑같아요 이제 글을 쓰는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큰 플랫폼을 갖고 싶으면은 개인이 일단 글을 매일 같이 글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 이제 글을 쓸 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쉬운 일은 뭐죠? 글을 매일 같이 써야 돼요 그게 이제 어려워요 매일 같이 쓰는 게 왜냐면 이제 글을 하루는 쓸 줄 아니니까 매일 쓰는 게 어려워요 매일 쓰는 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글을 매일 쓰는 것까지 할 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뭐죠? 피드백을 받는 게 어려워요 글을 쓰니까 글을 좀 향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기가 셀프 피드백을 줘도 되고 왜냐면 썼던 게 매일 쓴 게 있으니까 다시 읽어보면은 어 이건 내가 왜 일단 헛소리 써놨는지 알 수 있거든요 자기가 셀프 피드백을 해도 되고 아니면 뭐 같은 팀을 잃어서 피드백을 준다거나 아니면 독서 모임에 나간다거나 그런 방법이 많거든요 이게 그걸 못하니까 그게 이제 또 그 다음은 쉬운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을 켜고 싶으면 유튜브든 페이스북이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튜브는 영상화가 되어 있겠죠 이게 영상을 찍었으니까 페이스북은 글이든 카드뉴스든 뭐가 있을 거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소액광고를 집행해 보면 됩니다 소액광고를 집행하면 대중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대중성은 퀄리티랑은 좀 다릅니다 어 보통 상관관계가 높죠 퀄리티가 높으면 대중성이 높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그게 100% 일치하진 않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그걸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 이제 점점 점점 감이 생기고 어느 순간 맨 처음에는 내가 플랫폼을 키우는 막연한 꿈만 있었는데 벌써 그 플랫폼을 키우기에 여러분이 프랙탈에서 가장 작아야 되는 셀 정도는 다 아는 거예요 실제로 좋은 얘기가 뭐냐면 요즘에 이제 페이스북이 잘 안 크거든요 페이스북이 잘 안 크는데 어 저희가 운영하는 페이지 중에 이제 경제공부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외주를 줘서 이제 저희랑 친한 동생이 금융권에서 애널리스트 되는 친구가 자기가 보는 기사들 무슨 블로그들 이렇게 요약을 해서 올려주고 되게 좋은 글만 큐레이팅을 해주는데 제가 1년을 지켜봤어요 보통은 그게 이제 정설이에요 뭐라 그럴까 요즘에는 워낙 유기적 도달도 낫고 카드뉴스나 동영상 아니면 페이지가 잘 안 큰다 근데 그 경제공부라는 페이스북 채널이 있는데 그 친구가 거기다가 그냥 그냥 이렇게 딴 데는 게시물만 떡하니 올리는데 거기다가 그 요약이랑 자기 생각을 엄청 기가 막히게 붙여서 올려줘요 전문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페이스북에는 페이스북만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친구는 페이스북을 원래 하는 친구가 아니라 지금도 현업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라서 자기가 보는 시야도 훨씬 높고 딱 기사보면 딱 뭔지 아니까 그러니까 되게 수준 높은 기사를 많이 큐레이션을 되게 잘해줘 하루에 3개 정도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그냥 블로그만 올려도 30이든 50이든 매일 커요 그래서 이게 알게 모르게 저희가 공유해 주는 것도 있지만 1년만에 그래도 3만이나 컸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잘 되시는 게시물들은 3만밖에 안 돼 보이지만 클릭이 몇 천 클릭 나올 때도 많아요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 되게 코어야 코 그쪽 분야 완전 코어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 경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 다니는 댓글도 보면 수준 댓글도 높은 댓글도 많고 아무튼 실제로 큽니다 그렇게 어때요? 그 친구는 글을 잘 쓰고 그 다음에 피드백은 이미 그 친구는 번역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워낙 수준이 높아서 글쓰기 수준이 높아요 그 직장 자체가 맨날 피드백이야 그래서 그 친구도 하드 트레이닝을 받은 친구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일 올리고 때로는 저희가 채널을 키우고 싶을 때는 광고집행도 해요 그래서 잘되는 거는 광고집행에서 더 유료 구독자를 모으죠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채널로는 3만도 컸고 이게 야금야금 키워서 언젠가 10만도 만드는 20만도 만드는 게 목표예요 궁극적으로 이렇게 잘되면 이걸 유튜브로 확장할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우리가 이미 공부해 놓은 자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를 재해석하는 왜냐하면 그걸 그대로 쓰면 그거는 지적재산권 위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블로그를 공유해 주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 트래픽이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이익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 내가 또 지적재산권 교육 한번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 착각하는 게 출처를 남겼다고 글을 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다 허락 안 받으면 불법입니다 그냥 공유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뭐 블로그든 모든 공유 기능이 있어서 그 링크를 가져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온라인에다 글을 쓰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트래픽을 가져가기 위함이에요 트래픽을 가져가기 위함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에 보면 정신나간 분들 많거든요 유튜브에서 잘 된 거를 출처 유튜브 이렇게 해서 그대로 그거를 굳이 유튜브 그게 그렇게 그거를 그냥 동영상을 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변명이 이게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렸으면 좋겠대 그러면은 링크를 가져가시면 돼요 링크 공유 기능이 있으면서 그 새빨한 거짓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체인지가 나왔던 카드 뉴스가 많으니까 우리 카드 뉴스를 그대로 갖고 가서 영상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다 우리가 허락 안 해주면은 지적 재산권 침해입니다 그런 거 이제 그런 게 이제 뭐라 그럴까 쉬운 일을 차근차근 하면서 키워야 돼 갈 거를 그런 걸 다 생략하고 바로 그냥 지름길로 가고 싶은 거죠 도둑질이죠 도둑질 아무튼 여러분 이 쉬운 일도 못하면서 어려운 일을 잘 하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다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부자가 안 되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거의 다 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부자가 되려면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해야될 거는 뭐죠 지출 통제 무조건이에요 아껴 쓰는 게 다에요 그 다음에 투자를 하던 말든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건데 그러면 종잣돈이라는 걸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1억이 큰 돈이지만 열심히 모으면은 뭐 1, 2년 안에 당연히 모을 수는 없겠죠 근데 10년 열심히 모으면 1억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꽤 있거든요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1억이면은 뭐 당장 서식이 아파트 사기는 불가능하죠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잘 찾고 뭐 하면 이제 전세를 얻을 수도 있고 이제 옵션이 많아지죠 종잣돈이 많아져 있기 때문에 기회가 많아요 기회가 많아요 네 기회가 많아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어떤 쉬운 일을 해야 되냐 지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지출 통제를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짜 뉴스들을 보기 시작하죠 욜로 같은 걸 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이제 이어가면 경제공부 이어서 가면 이 말씀까지 이어가면은 제 영상 중에 제가 찍은 것 중에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그 습관 8가지 그게 이제 제가 방송 때 얘기했지만 그게 경제공부에서 잘된 게시물을 제가 재해석해서 한 거예요 거기 게시물이 되게 짧아요 하나하나마다 글이 되게 짧고 번역한 거라 근데 이걸 다 재해석을 해가지고 되게 길게 30분 넘은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중에 핵심이 또 그거예요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습관이 뭐냐면 지출 통제를 안 하는 거야 저축을 안 하는 거지 저축을 하기 위해 가장 베스트가 뭐냐면 내 지출을 통제하는 거거든요 지출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 뭐다? 데일리포트처럼 뭐지? 가계부를 쓰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 베이스고 오늘 얘기 비슷하네 그 쉬운 일도 못 하면서 어떻게 돈 벌 생각하세요 내가 그 돈 버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게 내가 지출 수입 적고 그거 토지 안 해서 내가 지출 통제를 해가지고 저축하는 게 가장 기본인데 이것도 못 하면서 내가 부자를 한다? 쉽지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지출 통제에 관련해서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 한 단계 나아가서 조언을 드리면 지출이 언제 일어나냐면 내가 뭔가 이렇게 욕구가 있을 때 일어나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이 독서라는 게 참 얼마나 좋냐면 나한테 내 머리도 채워주지만 제 주머니가 나가는 것도 막아준다고 보거든요 왜? 일단 여러분 책을 사기 싫으면 서점에 가서 공짜로 볼 방법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난 이렇게 좋은 게 뭐가 있을까 그래요 그런 분은 꽤 많아요 요즘에는 보면 그냥 거기 교복구에 자리에 다니니까 교복구에 가면 출근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도 있고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 뭐 국립도서관도 있고 그 다음에 구립도서관도 있고 뭐 책 빌려주는 데 너무 많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시간에 다른 일 안 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지출 안 하게 되죠 그냥 저는 이 독서만큼 세상에서 뭐라 그럴까 공부하고 너무 이빡식해서 그 다음에 폭식을 막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나 책 읽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보석을 산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무리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건 나중에 또 이거는 따로 한 편 찍을 건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노년에 할 게 없으니까 지하철 끝까지 끝에서 끝까지 타고 하시는 게 유일한 낙인분들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저쪽 끝에 가서 온천 한번 하고 오시고 아니면은 돈이 없으시니까 그 거기서 어묵 먹고 그러면은 뭐 점심으로 떼면 천 얼마 든다고 그래서 뭐 빵 먹고 이렇게 하나만 원 그래서 그래서 다시 이제 전철 타고 오신대요 그래서 그게 낙이라고 그게 이제 옛날에 베스트 기사가 된 적이 있어요 나는 얼마나 너무 안타까운 게 책을 읽었으면은 책 읽는 건 널릴 때고 나는 그냥 시간이 많으면 책만 읽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다 돈이거든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나에게 내가 어떤 여러분이 욕구를 충족할 때 수동적으로 욕구를 충족하는 게 있고 능동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떤 즐거운 취미를 갖고 있는 거는 단순히 취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수동적으로 욕구를 충족하지 않게 되면 누군가한테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뭐 문외력도 낮고 글도 읽어도 뭐 머리에도 안 들어오고 글도 읽은 적도 없고 그런 취지에서는 독서가 취미가 되면은 뭐 일선 몇 주인지 모르죠 그 중에 하나가 진짜 돈도 많이 아낄 수 있고 왜냐면 정말 싼 취미가 독서거든요 이렇게 쌀 수가 없어 그러면서 되게 고급죠 싸다고 행위 자체가 싼 게 아니라 내용은 고급죠 진짜 엄청 보람차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중에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 책도 쓸 수 있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 유튜브 콘텐츠 소스를 쓸 수도 있고 뭐 한 게 널렸는데 장막권 수액하기도 좋은 게 없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맥락이 두 가지 플랫폼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적인 부분 그 다음에 재무적인 부분도 얘기해 봤는데 여러분 쉬운 일도 못 하면서 어려운 일 하는 거 진짜 꿈도 꾸지 마시고 꿈 깨십시오 일단 쉬운 일부터 차근차근 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도 그 쉬워보이는 일을 차근차근 3년 동안 해보니까 운도 좋았고 중간에 140만이 그럼 역으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지금 쉬운 일을 정말 척척 열심히 충실해 해 낼 수 있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 이게 뭐 리더분들 같은 경우도 쉬운 일이 뭐 그게 아니라 그거부터 차근차근 하는 친구가 정말 나중에 대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관점들 가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쉬운 일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해 나가시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너무 오니까 큰 것만 보지 마시고 쉬운 것부터 작아 보이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